안녕하세요. 마을킴입니다. 오늘은 see, look, watch라고 하는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 개의 동사를 좀 정확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하나씩 처리를 해볼게요. 제일 먼저는 see입니다. see. see는 뭘까요?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을 보는 행위다. 즉, 뭔가를 의식적으로 보려는 시도가 없이 그냥 내 눈에 내 시야에 들어오는 것을 보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의식이 배제됐다는 것, 눈 뜨면 보이는 것 그런 경우를 설명할 때 see를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I see a green light on my right. 나의 오른쪽을 보니까 I see a green light. 초록색 불빛이 보입니다. 나의 의지는 없는 거예요. 일부러 찾아보는 것이 아니고 고개를 돌리니까 green light가 있다는 거죠. I see a starbucks on my right.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Can you see me waving my hands? 내가 내 손을 흔드는 것을 볼 수 있나요? 보이나요?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Can you see me waving my hands? 이때 see는 지각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me라는 목적으로 받았고요. 원형 부정사를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wave라는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지만 진행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현재 분사 waving 넣어서도 쓸 수 있습니다. Can you see me waving my hands? 혹은 I can see your house from my window. 저의 창문에서 보면 I can see your house. 저는 당신의 집이 보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의지는 없습니다. I can see your house from my window. 자, 그런데 look은 어떤 것일까요? see의 정반대가 됩니다.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보려고 하는 행위, 즉,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그 뒤에 at이라는 전치사를 넣어서 목적어를 취하죠. 왜 그렇습니까? look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취하려면 앞전자, 위치할 지자, 목적어 앞에서 목적어를 받아올 수 있는 전치사를 가져와서 목적어를 취합니다. he looked at the painting for a long time. 그는 오랫동안 그 그림을 계속 봤다는 거죠. see는 아니에요. 눈을 떠보니까는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가 보고 싶어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he looked at the painting for a long time. please look at this document. 서류를 좀 봐주세요.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죠. 눈을 떠보니까는 서류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please look at this document before signing it. 그것을 서명하기 이전에 이 서류를 좀 봐주세요. please look at this document before signing it. watch는 뭘까요? watch. watch는 뭔가의 변화를 따라가면서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주의 깊게 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보는 행위라는 점.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 watch라는 동사는 주로 영화나 TV 프로그램, 스포츠 경계 같은 것들 이런 동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볼 때 주로 사용됩니다. she watches the news every morning. 그녀는 그 뉴스 프로그램을 매일 아침에 봅니다. 그냥 한 번 보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뉴스를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watch를 사용합니다. I like to watch the sunset.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해가 지는 것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해가 지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계속 걸리는 것이고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지켜보는 것. 이때는 watch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scene은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것을 보는 것. look은 의도적으로 보려는 행위를 의미할 때. 그리고 watch는 움직임이나 변화를 지속적으로 보는 행위를 나타낼 때.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깔끔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